이번 비디오에서 조금 쉬운 걸로 할게요. 두 가지요. ToDo 마크로, ToDo 라는 마크로 하고 Type Alias. Type Alias가 뭔지. 둘 다 되게 쉬운 거고, 재미있겠죠. 먼저 Type Alias. Type 라는 키워드가 있어요. 러스트에서. 지금까지 뭐 Struct, Enum 이런 거 다 있었고, 다른 언어에서는 Type가 있지만, 러스트도 Type가 있는데, Type는 Type Alias를 할 때만 쓰는 거에요. Alias는 그냥 Different Name 그것뿐이고, Type Alias는 예를 들어서 Type My String equals String. 이런 식으로 만들면, My String 이라는 타입을 만들었지만 String하고 100% 똑같아요. So, My String equals My String, From, Some String, Some Ref String. 이건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String이고, 다른 거 하나도 없고, String의 모든 거 가지고 있고, 아무 차이도 없어요. 그래서 왜 이런 거 있냐면,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거에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FnReturns an iter. 만약에 이런 펑션이 있지만, 그리고 어떤 return인지, 컴파일러 오디오를 보고서 어떤 return value인지 좀 볼게요. 일단 полез는énom, 좀 하실up. 이것이 나왔 población, gentlemen 한 번 사용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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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할 때waiting 이것은 mod시기 Ein Тут에 사용할 때, check mechanisms. 이렇게 Jana는 이런 펑션이 있나요. OK, returns, skip 5, skip 5, take 5, 이런 펑션이 있어요. 자, returnValue가 뭔지 좀 볼게요. 왜냐면 이거는 맞아야 되니까. 자, expected, found, struct, standard, iter, take, skip, standard, rec, into, iter, 잘. 그래서 컴퓨터가 착하게, try adding a return type. return type은, standard, iter, take, skip, standard, rec, into, iter, 잘. 이렇게 길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젠 잘 되고, 오류는 없고, standard, iter, skip. standard, iter, skip. 점점 길어지고 있죠. 이제는 잘 됐어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면 take, skip, iter, char. 그것도 길어서 이럴 때는 type, alias을 쓸 수가 있어요. skip and take equals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인간이 봤을 때는 skip and take return, skip and take 그리고 이거는 그냥 메인 위에서 넣고서 이런 식으로 type alias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new type new type는 지금까지 보셨지만 struct 만약에 type my string string 이건 팩프로 스트링이고 만약에 그 스트링을 가지는 어떤 타입이고 그런 거 만들고 싶으시면 그때는 my other string other string 그럴 때는 tuple struct 그럴 때는 이거는 이미 봤지만 이거는 그 my other string string의 트레이트를 아예 안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서 점점 이렇게 0 그러면 그 스트링 그 속에 있는 string의 메소드를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의 그 라이브리에서 이거 pub를 안 했으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. 자기 코드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럴 때가 많아요. 이렇게 그 스트링을 가지고 싶은데 그 이거 그 우리 라이브리에서 쓰는 사용자들이 모든 스트링의 메소드를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input 어떤 traits some traits for my other string 그러면 마음대로 이건 아예 그 뉴 타입인데 그 속에는 스트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코드 안에서는 필요할 때는 스트링을 쓸 수가 있는데 pub가 아니면 외부인들이 이렇게 스트링의 모든 메소드를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건 좀 더 안전하죠. 음 음 음 음 자 그리고 ToDo Macro ToDo는 I'll do it later 이런 이런 건데 ToDo는 처음에 코드를 만들 때 음 음 음 Some function 있고 만약에 뭔가 어떤 타입을 생각하는데 Some type uh name string number u8 그리고 이 function은 someType을 가지고서 returnVec of someType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처음 코드를 쓸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function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가고 이거는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코드를 쓰는데 하지만 그 some function 때문에 컴파일링이 안됩니다 자 짜증나게 여기서 뭐 코드가 많지만 input, someType, expectedStrikeVec 이런거 타입이 안맞다고 그러면 그때는 to do to do는 일단 컴파일링이 되고 아 무시하는거에요 그래서 Rust 컴파일러가 오케이 이거는 안 맞고 뭐 여기서는 그 Vec someType이 나오는거 아니지만 일단 이 function을 안 쓰는 거니까 컴파일링은 잘 되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to do 조심하실거 하나는 만약에 실제로 some function 그리고 뭐 뭐 some function을 만들면 some function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자 some function 그러면은 panic 바로 panic이 되는거고 그래서 to do가 있으면 절대로 그 function 아무거나 쓰면 안되고 이렇게 그 thread main panicked at not yet implemented 그래서 to do는 무조건 그 컴파일링은 안 되는데 그냥 일단 컴파일링이 돼서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용도로 쓰는거고 그리고 implemented 이것도 있고 이거는 똑같은거고 원래는 그 unimplemented만 썼지만 너무 자주 쓰니까 더 짧은 그 to do 마크로가 나오고 그 똑같아요 그래서 unimplemented가 어쩌면 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